당신의 스타터 덱을 고르세요 흑염소 3층 등반 이제 어렵겠다 쉽지 않음 그 가죽은 깨끗합니까 개미랄까 흑염소랄까 개미 토템 과로시 트게더 사진 봤는데 왜 틀린 머리찾기 됐어요 사기당한거라면 마이크를 흔들어 주세요 틀린 머리찾기 1뎀 깎였소 점점 어려워진다 여왕 개미 나가는 타이밍 너무 느린다 아까처럼 고양이 있어야 돼 여왕 개미 날려면 여왕 개미 날려면 3 Ils 이런던데 내봐줘 진짜 아 치워있단거 아니 속이 마렵네 아니 내 댁에 저주놨어 미친 그램링같은 어 미쳤다 상점쇼리 쌍두 파충류 파충류 없는데 거진벌레 왜 쓰냐 저거 아 아 아 이게 쓰레기인데 호션 안먹으면 죽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넘약 개미 너무 약하다는듯 아 토끼가 좀 미쳤는갑다 Q에서 안 꺼내야 된다 진짜 어? 땅두마뱀 땅두마뱀 출격 이거 강화 확률 몇 퍼센트지 공개해라 인스크립션 확률 의혹 2턴킬 안나는데 페널티 안받았으면 2턴킬 나는건데 2턴킬 다시 2턴킬 이런 빛이 강냉이 좀 캐자 땅랭이 좀 캐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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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빙 깎아 가스와 낚시해 영댐짜리 띠 가져가라 써자 백상하리 컷 다시 물을 붙이지 이중하나가 매혹적인가? 종합체 우라율리 우로버러스 종합체 이중하나가 매혹 이중하나가 매혹 이중하나가 매혹 이중하나가 매혹 이중하나가 매혹 이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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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이중하나 이 문화 이중하나 뱅 너무 별론데 큰일 나네 흉압쌤 오예 공격력 올랐다 탈댐 흉압쌤 끝났쌤 래빗 없다 음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더 교체할거 아니야 아 두더지가 막네 오케이 그러면은 한턱 쉬자 흉더지 음 안녕하세요 네 콜콜콜콜! 꿀꿀 파충류 아..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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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파충류 제일 어정쩡한 이 코만 3개 나왔네 3코 먹어야 되는데 융합 잡지기 싫은데 뽑을 확률 떨어지잖아 하나만 뽑아도 이기는 듯 모임? 돌았네 이거 뽑았다 뽑았다 결합물 무빙 아씨 꼬바뱀 꼬리에도 이중 이중타격 달려있네 모임? 초가을 도구 초가을 도구 화장창 바충류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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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내가 드릴게임 쓰레기 게임 진균 학자 없냐? 요거는 여러 번 하자 두 번 된다 했던가? 불길은 거울 촉수에 몸을 녹여 재력 수치를 강화하였다 애들도 문어 좋아하나보네 불보는 게 낫겠다 폭수 빨개지겠네 끝 어디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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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스가죽상인인데 가죽들고 가면 쓸모있지 않나 칼은 어디다 쓰지? 꼬기 가죽 조심하이씨 눈을 저걸로 뺀다고? 무서워네 자르고 가죽 저걸로도 눈 빼면 안되지 괴무섭네 이번에도 강화 두번 퍼져도 된다는 마인드로 오케이 고기 맛있게 먹겠네 이번 전투에서 제 필요 없기도 하고 대갑숙도 하고 이번 보스 어렵겠는데 템을 템을 여기서 써야겠다 yeah yeah 4시 1군 동동동동동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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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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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천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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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특염소 천천히 하자 기아 안나올때까지만 뽑자 결합물은 잎에 가서 내면 되고 개미 하나당 겉 하나씩 빼주고 여기 중합체에 세번째 넣으면 되겠지 뭐야 애매가죽 에미가죽 똥 똥 똥 똥 똥 똥 의미가죽 응 다 내거 야죽 상점에서 쇼핑 좀 해볼까 안녕하세요 나우스 우라율리 13번 아이 개미 13번 야 상점 저기까지 가야 돼 전투 한번 해야 되네 늑대들의 하울링을 듣고 반가운 아침 해를 맞으며 아니 아침 해를 맞이하며 우드 렌즈에 도달하였다 어짐 코요트 얘도 개미네 아니 곤충이네 곤충 개미로 쳐주나 앉혀주네 앉혀주네 하이 롤 하이 롤 안녕하세요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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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드 개수만큼 공격력인가? 공에 가까우면 우로보로 쓰다 두더지 닝겐 별로 안쎄졌는데 가죽 수준 비유로 가자 오로보로스도 파충류네 으악! 이게 아닌데 개미 아이씨 독고에 왜 더블공격 붙어있냐고 객이 너무 약해 무로보로스 죽일걸 그랬네 실수다 이건 미스택 아이씨 꼬북꼬북 고향이 없냐 금 깎아 앞에 토템이 있는게 좀 무섭네요 앞에 토템이 있는게 좀 무섭네요 14면송 14면송 아 반대로 했다 쓰레기 만들 뻔 아 반대로 해도 상관없 스탯말고 상관없네 구린내 나는 늑대 흉 뽑기 싸움인데 흉합체 빨리 뽑기 힝더지 힝더지인간 두더지인간 개좋아 흉합체 등장 흉합체 하늘아까운데 하늘 아까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번 떴다. 장랭이만 뽑고 넘겨서 다행이다. 우롱이 키워야 되는데. 우롱이 키워야 되는데. 우롱이 키워야 되는데. 우롱이 키워야 되는데. 버섯. 세토. 저스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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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각사 볼 건 아니잖아. 뭐하나 받을수있지 이러면 오예 되게 1코 많아서 13번이 날듯 여기다가 버집맥이면 얘들 뒤지는거 아님 근데 마지막이잖아 이거 뭐 암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주자 몰살기믹 벌레도 뼈발라먹네 알뜰한 놈들 늑대굴있네 늑대굴있네 함광자 킹더주의 닝겐 열한 물은 내면 암튼 고용히 하세요 맞는데 구린내땜에 정리가 안되네 계란물 회양될까 고용히 하세요 고용히 하세요 네 노샤 백준야 노샤 팩 노샤 팩을 얻으세요 깡 깡 깡 잠깐만 저 곰 붙이는 거 맞지? 놀래라 와봐 아 아 불인네 땜에 살무사 아예 못쓰네 아 아니다 쓸 수 있다 얘가 그니까 개를 가운데로 빼고 그니까 여의살무사 놓고 여기 하나 더 나가지고 블러드하운드 치워줘야겠네 공화뱀 까지 올릴까? 뭥아뱀 까지 올릴까? 고암 고암 위기 장로 블루다운드 뭐야 블루다운드의 장로가 어딨어 꼼 뽑자 알보사 개많이 나오네 아이템 써야 되나 오롱이 뱀 너무 많이 나온다 뱀 너무 많이 나온다 뱀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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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써야겠는데 이중하나가 매혹적인가 융합체 융합체 합체 합체 융합체 가죽 없지 뷰 갈까? 뷰밖에 없겠다 뷰 가서 뭐 합치지? 우로보로쇠 토끼 굴렀자 이 꿀 인디안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둔두르릉 오하 깨시 개미 깨시 개미 로크지관님 1개월 로크지관님 1개월 흐음... 흠흠흠흠흠 뼈를... 대게 줍니다 반반뼈만이 너무 안좋은데 이거 흙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걸로 찍죠 뿡 와! 사막이 개많이 쓰는... 색쟁이 색 나마귀신 인스크립션 세계관에서 주내 비상카던데 현지를 얼마나 한 거야 알지 하소다시해 하소다시해 거의 이겼다. 뭐지 저건? 뭐하여 유유룰 아이씨 아이씨 혜신 나가네 저거 일칠 바로 내는거 봐 어째서인지 추약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웅장한 죽음카드야 루이스 아마라 응 어차피 이겼어 깝치지마 아직 숨겨둔 재주가 있다 감히 나를 공격할 텐가 물론 좌측 없어버렸어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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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for a few days work has been unproduced unproductive 아니 이거 띄어쓰이 좀 그 재수 있다 구분이 안가네 본체 때문에 뭐라고 써놓은 거야 some of the odds are other devs kind of observing to see if they know I emailed anything about this without appearing present or dice the strange thing the game is done 재밌단다 like it's actually a good game both trains are still flashy he talks to the challenger almost as if he's talking to me 나한테 말곰 플라잉 엔트다 아악 플라잉 엔트다 비늦거북 선보이네 모든 전투가 토템 배틀이래 모든 전투가 토템 배틀이래 same year ño